저는 아직도 크립토신이 전세계 1% 정도밖에 못 누리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네이버 카카오 이후에 정말 기술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반의 혁신적인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나? 그런데 크립토에서는 너무 빼어하다. 한국 금융 인프라는 이미 좋아서 한국에서 사업할 필요 별로 없어요. 블록체인 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기술로 이러한 형태로 한국에서 이미 돌고 있는 서비스를 이네이블하면 이거는 수출 가능하다. 가장 트렌디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발전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가 서비스를 바꿀 수 있겠다. 금융 인프라로 수출한다는 거는 아시아에서는 제가 봤을 땐 한국이 가장 유리한 포지션이에요. 카페에 있는 가방을 안 가져가는 나라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퓨처 머니 저는 블록미디어 우진석입니다. 오늘은 DSRV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한국에서 제일 큰 어머니 같은 그런 크립토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계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실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 제가 김지훈 대표를 모신 이유는 그런 크립토업계의 선후배분들에게 힘을 나눠주시고 또 항상 페이스북이나 링크딘 같은 곳에 우리 산업의 미래를 걱정하시잖아요. 그런 인사이트를 좀 공유해달라고 모셨습니다. 제가 너무 소란스럽진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전에 블록체인을 하기 이전에 엔지니어로서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이나 또 한국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크립토 씬으로 오면서 더 뜨겁게 발현되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려있는 업계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굉장히 많이 나누고 싶다. 원래 사람이 자기가 뭔가 되게 좋은 걸 느끼면 나누고 싶어하는 게 본능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네. 내가 너무 좋아. 너 다이어트 해봐. 너 운동해봐. 뭐 해봐. 교회 다녀봐. 이런 거 다 그러고. 잔소리일 수도 있지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좋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소리일 수 있는데 저는 크립토가 너무 좋았어요. 엔지니어로서. 제가 예전에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운이 좋게도 삼성전자를 다니게 됐고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전된 GPU라는 연구를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산호세 연구소에 가게 됐는데 그 산호세 연구소에서 제가 만나봤던 엔지니어들이 저보다 연봉이 다 3배가 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지금은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술은 저희가 더 잘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너무 똑똑하고요. 그리고 저녁 7시 되면 한국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건물에. 아. 버릇처럼. 버릇처럼이라기보다 저는 그게 근면성실. 한국이라는 민족성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고 근면성실하고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 건물이 아마 제 기억에는. 책임감이라고 하겠죠. 네. 7층 정도 됐는데 제가 7층부터 1층까지 걸어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말로 저기요 저기요 이러면서 한번 다닌 적이 있어요. 어차피 다 퇴근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층마다 다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 계세요? 그랬더니 삼성이라는 기업이 실리콘밸리 정중간에 건물을 꽂고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는데 잘해야죠. 우리를 여기 보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네. 약간 그런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그런데 크립토도 보니까 기술 부채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함부로 표현하는 말에 길거리에서 나온 기술이다. 특정 어떤 학파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학교나 어떤 특정 교육센터보다 그냥 오픈소스로 연구하는 엔지니어들의 실력이 더 빨리 글로벌에 맞닿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정말 좋은 팀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기술 부채가 없는. 소프트웨어로 한국이 이 정도 클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열렸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이후에 정말 기술 기반에. 소프트웨어 기반에 혁신적인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나? 그런데 크립토에서는 너무 빼어하다. 그래서 뭔가 도우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너도 해. 너도 해. 지금 해도 됩니까? 저는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산업이 진짜 보여준 거는 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100배 더 가야 되고 그 100배라는 게 가격이 아니라 산업의 크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들을 올릴 수 있고. 예를 들면 블록체인 멈추지 않는 신뢰를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면 여기에 원장을 우리가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이라는 것을 올리게 되면 이게 전세계인들이 쓸 수 있는 금융. 잠보폰 얼마 전에 핫하게 아프리카폰 나왔는데. 아주 싸고 이제 원래 기능을 하는. 네. 뭐 톤폰보다도 훨씬 싸고 그런 거죠. 그게 왜 나왔냐면 그 나라 여권으로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하면 신용카드를 안 만들어준대요. 이 여권이 위조됐는지가 확인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 폰을 가지고 KYC를 하고 뭔가 그 어카운트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그런데 삼성폰을 사도 되는데 삼성폰 너무 비싼 거죠. 비싸죠. 200만 원 다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어가겠다는 건데. 그러한 금융의 혜택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통해서. 나중에 블록체인보다 더 좋은 기술이 나온다면 저는 그걸로 갈아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금융 혜택들을 우리가 수출하고 외국에 줬을 때 그 나라들이 막 대출을 받으면서 창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연쇄작용들이 결국에는 이 기술의 힘이고 파워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는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알려야 되는 거죠. 아직 우리가 1%밖에 안 했다는 것을. 어차피 이 흐름은 올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쓸지 지금 준비하는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서로 인지를 하면 아마 미안해서라도 나쁜 짓을 못하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가 함께 파일을 키워서 나중에 나눠먹자라는 얘기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많이 들렸는데 거시 경제가 많이 어렵고 이러면서 좀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사람들이 독해지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동료들은 주변을 굉장히 많이 돕고 그다음에 한국 어떤 누군가 한국에 왔을 때 굉장히 많이 연결해주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물론 자본적으로도 그런 인트로를 많이 해드리기도 하죠. 기존 VC분들한테 너무 좋은 팀. 여기 녹화하러 오기 전에도 래퍼책에 와가지고 제가 한 팀 래퍼책을 해드렸거든요. 정말 좋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확신과 BM적인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가면서 이제 막 커가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있던 건 다 저는 테스팅이라고 봐요. 이제 우리가 이 테스팅을 통해서 쌓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더 파워풀하고 더 안전하게 변화시킬 거냐라는 얘기들을 지금부터 해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 정말 뭐 제가 질문을 할 새도 없이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시청자분들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 좋은 얘기인데 누구세요? 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뉴스에서 보신 분들을 기억하실 수도 있고 면도를 좀 깔끔하게 하셨는데 그래도 기억하실 수 있는데 일단 자기소개 짧게 카메라를 향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기술로 더 나은 금융을 연구하고 있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의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김지윤 대표님의 앞에 이제 오늘 방송에 대한 포부를 들었는데 저는 감명받았습니다. 이 크립토가 사실은 산업과 그리고 투자 시장이 상당히 별이 다르게 가기 시작하면서 뭔가 아쉬운 느낌을 항상 주는 그런 산업군인데 크게 보시고 이게 모두의 기술이다. 모두를 위한 기술이다. 이걸 모토를 갖고 있으시다는 게 상당히 유니버셜한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출신을 따지자면 삼성전자에서 엑시노스였나요? 네. 엑시노스. 지금 엑시노스였는데 그때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때도 엑시노스였습니다. AP CPU 같은 거를 만들다 오셨어요. 칩을. 갑자기 크립토로 어쩌다가 들어오신 거예요? 일단 삼성에서 AP라고 하는 그 안에 이제 CPU도 들어있고 CPU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그 칩을 만들면 갤럭시에 탑재가 돼서 나가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를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결국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뭔가 이 휴대폰 말고 더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제품들이 없을까? 반도체 휴대폰. 이런 유의 고민들을 또 많이 했었고.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이죠. 네. 제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반도체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GPU 설계에 따라서 성능이 잘 나오도록 튜닝하는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그런 거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파워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파워를 많이 보여줄 수 없겠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불안했어요. 삼성전자의 AP 만드시는 분이 불안했다. 당연히 너무 훌륭한 회사라서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회사가 없어진다면 나는 나의 능력으로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엔지니어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딥하게 한번 갔다 오셨군요. 많은 분들이 나는 회사의 부속품이야 이런 류의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여기서 내가 시간을 써서 경험으로 바꿨을 때 이 경험이 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지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냥 여기까지 생각이 안 가고 좀 막연히 불안한 느낌? 나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일하는 것 같고 뭔가 기술 트렌드에 뒤떨어진 것 같고 밖에 나가면 밀림이라고 하는데 그 밀림에서 나는 살아날 수 있을까? 또 삼성전자에는 훌륭하신 분들 워낙 많으니까 또 더 그랬을 것 같고요. 그렇죠. 농담삼아 저 같은 사람은 삼성이라는 깃발. 하얀 픽셀을 담당한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는 건 누가 합니까? 조금 더 훌륭하신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류의 농담들을 우리가 서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계신 분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 많아요. 많고 그렇게 잘하면서도 저도 지금 밖에서 나와보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겠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또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기술적인 도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구도들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거죠. 나라가 어렵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삼성이라는 회사가 혼자서 반도체랑 휴대폰으로 팍 때려 맞으면서 한국을 끌고 가고 있는 느낌이 언론에서 들고 실제로 그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맨 앞에서 어떻게 보면 뚜드려 맞는, 갈아넣는다는 외계인이 저였던 거고 그런데 그 외계인들도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외로운 존재구나. 불안하고 나약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좀 연구해보고 나 혼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단돈 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기술을 하나 익혀보자. 라고 해서 제 블록체인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죠. 질문을 조금 점프해보고 싶기도 한데 이게 크립토를 한국에서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로 사실 되게 초반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고 그 당시에 예전에 시작하셨을 때랑 지금이랑 좀 나아진 구석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처음에 제 이야기로 조금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DSRV가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너네가 한다는 사업의 마켓 파이도 측정이 안 되고 왜 측정이 안 되냐면 지금은 뭐 코인마켓캡, 코인개코 이런 데이터 사이트나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아예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저희 말만 믿고 꿈꾸면서 투자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정말 벤처캐피탈이 아니면 하기 힘든 딜들이 많았을 거고 우리나라 자본구조상 분명히 그분들한테도 이런 딜이 굉장히 부담되는 딜이었을 거고 사실 뭐 처음 보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심사역들은 이게 뭐야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 LP이라고 하는 자본의 출처가 연기금이나 이런 우리나라에서 VC산업도 같이 육성하면서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벤처캐피탈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하실 거예요. 글로벌 트렌드도 이제는 많이 보시고 한국에도 이런 팀들이 나오는데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 없는 상황들도 나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돈의 속성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다 안고 왔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재밌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술부채가 없잖아요.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미국식으로 사업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분들이 보셨을 때 이해가 안 돼요. 한국은 한국의 방식대로 사업하는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 크리프트하는 분들 대부분 미국식으로 사업하거든요. 기술격차가 없으니까. 그럼 한국에서는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해외 기업 안에서 뭐 하는지 잘 안 보이듯이. 측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미국식으로 그게 이른바 그렇게 우리나라 회사들도 운영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어떻게 실력과 열정으로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라왔는데 이 궤도에서 한국의 문법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자본의 투입도 막히고 그다음에 해외 입장에서도 이게 한국의 규제 안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외국 기업이면 투자하기 쉬운데 한국 기업이니까 투자하기 더 어려운 경우들도 생기고 굉장히 난해해지는 오히려 기술부채가 있을 때는 한국식으로 사업해가면서 꾸준히 성장해 나갔으면 됐는데 기술부채가 없어서 너무 미국식이니까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따라갈 게 눈에 보이면 옛날에 70, 80년대처럼 기술 열심히 쟤들 따라서 연마하고 그 스타일대로 하면서 한국식 회사 틀 안에 맞춰서 가면 되는데 우리가 애초에 맨 앞에 있는 입장을 같이 서버리니까 이제 기관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라는 고민도 하고 그렇죠. 부담이 엄청 되실 거예요. 규제의 방향선도 어쨌든 미국은 열어주는 규제고 한국은 닫는 규제라고 기본적인 톤앤매너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은 사업을 했을 때 이렇게 보는 시선과 이렇게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아마 해석하기 되게 어려우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 분들께서 그래도 이해해 주려고 한국에 있는 창원가들을 도와주려고 다양한 방면으로 공부하시고 노력하고 계신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자본 구조와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의 어떤 속성과 그 다음에 규제적인 문제들이 미국식 스타트업을 감싸 안기에는 조금 역량이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한국에서 크리프트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어렵다는 거고 해외법인을 만들면 그런 것들이 많이 풀리니까 많은 좋은 창업가들이 해외법인 베이스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너무 아쉬운 거죠. 세금이 그 나라로 갈 테니까 우리나라에 세금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자리도 우리나라를 만들고 그런 부분들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특히 블록체인 쪽은 한국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법인은 싱가포르에 가는 혹은 미국에 가는 이런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고 이게 다 인력 유출이고 따지자면 세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부차적인 거라고 따져도 굉장히 아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예전에는 과학기술부가 주관이 돼서 주무부처로 크립토나 블록체인 쪽으로 관장을 하다가 이게 점점 금융 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인 상황인데 이렇게 흘러오는 역사 시간 동안에 좀 그나마 좀 나아진 게 있습니까? 이게 누가 잘못했다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사실은 이 기술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토큰인 거고 코인인 거고 그거를 투자할 수 있는 마켓을 열어준 게 거래소인데 그 마켓 안에 투기 자본들이 갇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플럭추에이션이 엄청 심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마켓 안에서는 결국 저는 부의 재분배가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걸 뺏어서 누구한테 주는 형태로 늘어나지 같이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블록체인을 마켓이 아니라 이런 금융 인프라를 깔고 이런 식으로 사용했으면 오히려 토큰의 가격이 재분배가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형태로 발전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거래소분들이 어떻게 보면 규제 당국과 더 많은 소통과 더 선을 잘 맞추는 합리적인 규제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업을 조금 지키는 형태로 가면서 굉장히 곡해되는 부분들이 많았고 보수적으로 되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투자자분들이 피해자가 됐잖아요. 돈을 잃기도 하고 네. 저는 이제 하루 델류 사태 제가 얼마 전에 감히 그냥 특정 회사를 언급했지만 그분들이 단일 실패 지점을 만든 부분은 사람이 운용하는 부분이었지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의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운용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자본 피해다 보니까 금융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탐욕이나 휴먼 에러로 발생한 금융적인 피해는 어찌됐든 자본의 피해로 발생하는 그렇죠. 기술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그래서 파워풀한 거고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단 막 막아야 되니까 그럼 일단 이 피해자들은 왜 발생했을까를 보면 당시에 블록미디어가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토큰을 사시는 분들이 거래소에서 무슨 요정 코인이 나오면 다음은 드래곤이야 이러면서 용 코인을 사고 아 이거 뭐 판타지 이런 거네 그럼 미스리라는 코인이 있네 그래서 막 미스리를 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잃으면 화를 내시기 시작하고 네. 그런 세상이었군요. 그런 세상이었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교육 콘텐츠가 늘어나고 투자자들한테 좋은 정보를 전달해주고 이런 게 없던 시절에 발생했던 과거 사고들이 현재를 발목 잡고 있는 거죠. 다만 이 과거에 잘못하신 분들은 다 지금 혼나고 계신 거고 저는 어쨌든 5년째 지금 사고 안 치고 잘 있고 그리고 어쨌든 많은 규제 당국과 제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어떤 교육 콘텐츠들 그리고 열심히 하는 창업가들이 시장을 만드는 걸 이분들도 보고 계셔서 본의 아니게 약간 대장된 느낌 그런 거 가지실 수 있었겠다. 책임감도 많이 생기시고 제가 나이가 많은 크립토 파운더예요. 한국에서 제가 대장이다 이게 아니라 창업을 늦게 해갖고 원래 되게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잖아요. 20대 중후반이 많이 하시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36세에 우리 아들이 4살 때 창업을 했으니까 나이가 좀 있는 4살짜리 아이를 두고 창업을 하는 건 쉽지 않은 도전이다. 그만큼 블록체인이 가진 기술의 힘이 대단했다고밖에 저는 표현을 못하겠어요. 와 이 기술이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네 아니면 사람들의 라이프 패턴을 막 바꿀 수 있는 곳에 쓰이네. 그래서 스마트폰처럼 이미 손에 주어진 거 다시 뺏어갈 수 없겠네. 그런 게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사람들이 처음에 다 기술에 매료되는 이유도 그 포인트예요 사실은. 이걸로 돈을 번 애가 아니라 와 되게 신기하네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들어오시거든요. 조금 아쉬운 거는 한국에서는 대중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순서로 접했으면 블록체인 그리고 크립토에 대한 기술적 우호감 이런 게 생길 텐데 우리는 사실 사기꾼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관련된 그냥 전망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약간 되게 뭐랄까 도박에 가까운 느낌으로 하진오 같은 마켓으로 우리는 느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 전 세계인이 쓰는 시스템의 일부를 한국이라는 거래소 시스템에 넣어놓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곡돼서 플록체이션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그냥 흔히 말하는 얘기로 오더북이 얇다 보니까 플록체이션이 심한 건데 저는 금도 초기에 이랬을 거라고 보거든요 점점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더 많은 물량들이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세틀먼트가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1%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직도 99%가 남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많이 스테이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업계가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해 주시는 분들한테 메시지를 잘못 던진 거예요 너네는 그런 애들이야 라고 저는 그게 저의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저희 플레이어들의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플레이어들 중에 싱글 폴트 페일리어라고 하는 단일 실패 지점을 만드신 여러분들 그리고 블록체인의 파워를 믿은 것까진 좋은데 그 파워를 너무 성급하게 현실화하려고 하셨던 분들 본인들이 만든 체인 위에 서비스를 막 런칭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그 체인이어야 하는지 명분도 없고 이 체인이 멈추거나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거라는 확신 검증 없이 그냥 블록체인이니까 일단 놓고 그 위에 서비스를 막 올렸던 그런 분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ICO를 막 하던 시절에 그 체인들이 지금 국내 어떤 정부 과제용으로 쓰이는 것 자체가 저는 논센스라고 보고 책임감을 다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것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인의 돈을 갖고 왔으면 한국을 대표해서 전 세계에서 싸워야지 너무 도메스틱하게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저는 그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셋업이 된 게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벗을 하셨겠죠 사업상 피벗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실패를 멋지게 인정하고 피벗을 해야 되는데 마치 둘 다 잘 되는 것 마냥 한국에서 잘 되니까 외국인들은 여전히 그 자산을 보유하게 되고 이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체인감 있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코인업계 크리프트 업계가 갖고 있는 모럴 해저드라는 이 큰 이슈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통렬하게 생각을 좀 깊이 좀 모여서 앉아서 무슨 페스티벌이니 행사장에서 자기 프로젝트 좋다는 얘기만 할 게 아니고 한 번은 그런 세션도 최소한 있어야 되는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나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DSRV 김지훈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DSRV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사실 아마 DSRV 얘기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DSRV가 진짜 많은 걸 해요 디절브의 약자라고 하셨어요 성공할 당신은 자격이 있고 자격이 있어 당신이 크립토를 할 자격이 있다 그 디절브의 DSRV인데 DSRV는 뭘 합니까 지금 제가 제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더 나은 금융을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회사예요 원래는 근데 더 나은 금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금융이 올라갈 수 있는 인프라가 튼튼하다는 가정 하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이 초기 단계의 기술들 중에 과연 어떤 체인이 금융 인프라로서 쓸만하지? 멈추지 않고 글로벌 트러스트를 가져가면서 뭐 어디에 전쟁이 나도 내 자산이 지켜져 있고 그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건데 그걸 검증해야 되죠 네 근데 결국에는 그 체인이 그 백서에 나온 대로 제대로 동작하고 있고 공격을 당해도 안전하고 검증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노드를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블록체인 노드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금융 인프라로서 이 체인이 쓸 수 있나? 전 세계에서 우우죽순 체인이 나오는데 어떤 게 정말 쓸만한 거지? 근데 이거를 백서만 보고 판단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베팅이고요 텍스트 파일 하나 열어보고 무슨 핸드폰 조립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써보고 운영해보고 참여해보면서 아 이 체인은 정말 쓸만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큐레이션 하기 위해서 노드 운용 조직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DSIV 정확하게 랩스예요 연구소인데 그래서 어떤 체인이 과연 금융 인프라로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금융 인프라로 쓸만한 후보근들 중에서 어떤 개발 인프라가 있어야 사람들이 이 위에 금융이라는 저축, 연금, 보험 이런 토큰 증권 이런 걸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행되어야 안전한지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지 그것도 또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발행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관을 해야 되는가 커스터디까지 네 그래서 이게 금융 인프라로서 쓸만한 체인 거기 위에 금융 서비스를 올릴 때 필요한 개발 도구들 거기서 발생된 자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연구를 해놓은 거예요 DSIV가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연구 과제 중에 몇몇 포인트에서 약간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노드를 운영하는 팀이 약간 검증인 서비스 그리고 개발 툴을 만드는 팀이 올덴 노드와 웰던 코드라는 서비스 그리고 이제 커스터디, MPC 월렛 서비스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전히 이제는 우리가 어떤 체인을 써서 금융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지 공부가 끝났기 때문에 인프라 연구소로서만 있었던 거고요 이제는 제가 하는 건 거기까지였어요 이제는 저희가 이 인프라를 어떻게 써서 금융을 바꿀 수 있는지 이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 개의 비즈니스와 연구조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미국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인프라 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난해하고 고속도로를 깔겠습니다 언제까지 깔 건데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원래는 저희 휴게소 지었는데 식당 몇 개 들어갈 거고요 테이블 몇 개고요 이게 더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고른 플랫폼 중에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저렴하면서 금융의 혜택을 뭔가 좀 임파워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블록체인을 제대로 썼을 때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효과입니다 금융 서비스겠죠 그래서 이제 연구는 다 끝났고 이제는 조금 더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비즈니스로 이제 넘어가서 실제로 이제 구동되는 걸 좀 보여주시려고 그렇죠 DSIV 랩스에서 이제 DSIV라는 회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기술로 적정 기술로 어떻게 사업을 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증명할 단계에 이제 왔다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금융 인프라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는 알고 있었어요 생각이 항상 딱 뭐가 있구나 네 이미 있었는데 다만 그거를 했을 때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을 저희가 생각하는 서비스를 근데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인프라 증명을 못한 거예요 인프라 증명 그 인프라를 사실 금융 인프라는 한국 금융 인프라는 이미 좋아서 한국에서 사업할 필요 별로 없어요 블록체인 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하기에는 기술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 트렌드상 억셉터블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저런 걸 갖다 갔어 이거 완전 한국형이네 근데 저희가 전 세계인들하고 일을 하고 50개가 넘는 프로토콜을 운영해보고 다양한 파운더들을 만나고 이 유스케이스들을 보면서 느낀 게 아 지금 이 기술로 이러한 형태로 한국에서 이미 돌고 있는 서비스를 이네이블하면 이거는 수출 가능하다 가장 트렌디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발전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가 서비스를 바꿀 수 있겠다 네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이미 JP모건이나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쓰고 있는 기술 기반으로 저희가 좋은 결제 서비스 같은 걸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혜택들이 이 사람들한테 갈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증명하려고 하고요 아마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 낮을 겁니다 그 어떤 분들이 보셔도 이게 말이 되냐 싶을 정도로 낮을 거예요 또 웹3의 핀테크 인프라를 만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코인베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더스트리로 인정받았고 나스닥의 20조 밸류로 상장을 했고 지금 뭐 80조 넘을 것 같지만 주가는 계속 오르고 네 그분들 홈페이지에 가시면 딱 써 있어요 크립토로 이네이블된 금융 인프라 회사입니다 그거 하고 싶으신 거구나 DSLV가 저희가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거래소 빼고는 다 들고 있거든요 코인베이스가 갖고 있는 모든 솔루션을 저희가 다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엔지니어이고 금융 인프라를 깔고 싶다 보니까 거래소를 제가 직접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물론 저희가 뭐 여러 노드를 운영해 봤기 때문에 어느 체인이 좋은지 뭐 큐레이션 하는 능력이 있지만 어쨌든 마켓에서 저희가 플레이를 하고 싶지는 않고 이 모든 기술 인프라를 가지고 결국에는 기술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뭔가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단돈 1원이라도 내가 혜택을 받아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바꿔서 저는 뭐 마이데이터 사업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금융 혁신이거든요 크립토 가지고도 되게 좋은 금융 혁신에 약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이 기술이 왜 좋은지 설득해내고 싶은 거죠 한국에서 그래야 한국에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수출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금융 인프라를 수출한다는 거는 아시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 가장 유리한 포지션이에요 왜 그래 근데 그건 카페에 있는 가방을 안 가져가는 나라니까 신뢰 민족 네 저 어디 조금 자전거만 빼고 다 놔두고 가요 자전거는 훔쳐가요 제가 자전거를 안 타가지고 되게 다른 나라에서 보안 솔루션이나 금융 솔루션을 만들어 왔다라고 앞에서 피칭을 하면 아마 한국 분들은 억셋업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근데 한국인이 보안 솔루션 금융 솔루션을 가져가면 너무나 신뢰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국가 브랜드 신뢰 그렇죠 가장 좋은 포지션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스마트하고 IT 발전되어 있고 신뢰가 있고 성실한 이미지가 있죠 실제로 그렇고 실제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 테스팅된 좋은 더 나은 금융 상품을 수출했을 때 외화벌이가 되는 거죠 약간 국뽕 맞는데요 저도 제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좋아하지? 라고 맨날 고민해 봤는데 결론은 애아빠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좋은 결론입니다 저도 공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아들이 살아갈 나라가 너무 좋았으면 좋겠고 나처럼 실리콘밸리에 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시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튼튼한 나라에서 계속 좋게 사는 게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다른 동포분들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튼튼해 더 잘 될 거고 저도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국뽕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아들렘인 것 같아요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보고 있습니까 아들렘이? 보면 너무 예뻐요